이번 주 암학회 이슈도 있고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즈에 대한 관심도 다시 높아졌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수혜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주 시그널의 제약주 특집으로 이어갔는데 오늘이 그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이 가장 높으신 셀트리온 삼형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떤 이야기부터 해주시겠어요? 오늘 바이오의 지옥에서 탈출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바이오가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임상삼상이나 이런 데서 어그러져서 아픈 손가락도 꽤 있는데 바이오가 사실 제일 관심 있으신 거 맞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그거를 그렇게 실패한 것들이 많다고 해서 도회시 해버리는 것도 좋아하시는 분이 많은 업종을 너무 빼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리고 이제 뺄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코스닥의 시가총액 1, 2가 바이오 주고 셀트리온도 지금 코스피로 넘어가서 한 몫을 담당하는 자리까지 올랐기 때문에 이걸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위험성이 높고 너무 다이나믹하지 않냐. 이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ETF를 택하셔도 되고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어쨌든 여기서 좀 이해를 돕고 투자에 도움이 되는 얘기를 듣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번 주를 딱 들으면 그래도 큰 흐름을 놓치지 않고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기 때문에 셀트리온 3형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1, 2가 셀트리온 2형제이기 때문에 이걸 빼고는 사실 바이오를 얘기를 할 수가 없고. 화요일부터 얘기 드렸던 거는 이제 항암제의 발달 과정 속에서 거기서 종목들을 뽑아내서 제가 얘기를 드렸었고. 오늘은 좀 결이 달라요. 물론 셀트리온 3형제도 지금 항암제 쪽 바이오 시밀러를 하고 있으나 항암 신약을 만드는 업체랑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두 번, 최근의 소식부터 얘기 드릴게요. 2월 달에 휴미라의 바이오 시밀러. 휴미라가 언제 나왔냐면 제가 설명드릴 때 나왔어요. 머크의 키트루다라는 면역 항암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 2위인데 바로 1위가 휴미라라고 얘기했을 때 나왔어요. 휴미라는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데 이게 특허가 만료되는 기간이 다가와서 이제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와 유사한 바이오 시밀러를 만드는 셀트리온에서 유플라이마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게 유럽에서 허가를 획득했어요. 그래서 유럽 진출이 가능해진 상태고 3월 달에는 코로나19 치료제 레키로나주, 바로 이거죠. 그때 이것도 나왔죠. 유한량의 렉라자정이 31호 국내 신약을 받고 32호로 코로나19 치료제인 셀트리온의 레키로나주가 받았고 33호로 3월 달에 바로 한미약품의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가 이런 경사가 있었어요. 지금 코로나19에 덮여서 그렇지 국내 신약이 1, 2, 3월 달에 이렇게 계속 탄생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레키로나주도 3월 달에 유럽의약품청 EMA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미국의 FDA, 유럽의 EMA, 여기서 허가를 받아야 그 나라에서 판매를 할 수 있다. 사용 권고 의견, 여기 판매 허가는 아니고 사용 권고 의견 획득을 했어요. 사용 권고 의견. 그러니까 코로나19 사태가 너무 심각하다 보니 지금 긴급 사용을 해도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좀 셀트리온의 사명제가 있잖아요. 셀트리온은 열심히 개발을 하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바이오 시밀러라든가 신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해외 마케팅이라든가 판매를 담당한다.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국내 판매를 담당한다. 이렇게 3개 할 일이 나눠져 있다고 분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009년이 셀트리온의 분기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물론 비교하기 싫어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CMO 부분에서 비교를 하자면 CMO 위탁 생산 있잖아요. 남의 거를 맡아서 생산해주는. CMO로 컸어요. 셀트리온이 맨땅에서 CMO로 다른 의약품 개발을 해가지고 다른 회사에서 그 의약품 개발을 해가지고 위탁 생산을 하는 시설로 컸는데 2009년에 서정진 회장이 이제 은퇴하셨죠. CMO 사업 확장 중단을 선언했어요. 이때부터 램시마를 개발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시밀러 회사라고 했잖아요. 옛날에 전통적인 제약사들이 만들던 약품은 화학적인 특성을 이용해서 만든 게 화학약품이에요. 화학약품에도 오리지널이 있을 거고 바이오 의약품에도 오리지널이 있겠죠. 그러니까 화학약품을 특허가 만료가 됐을 때 이제 비슷한 거를 만드는 거를 제네릭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서 아예 신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개량한 거 뭐 재형을 변경한다든가 적응증을 달리한 게 개량 신약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약품 쪽에서 오리지널 화학약품이 있고 그거를 복제한 게 제네릭 그리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서 신약이 된 게 개량 신약 바이오 쪽에서 바이오 쪽에서도 오리지널 바이오 약품이 있겠죠. 그게 특허가 만료되면 바이오 시밀러라고 해서 시밀러 유사하다. 바이오 시밀러를 만들 수 있고 거기서 화학 쪽에서 해당되는 화학의 개량 신약에 해당되는 게 이쪽에서는 바이오 베터 바이오보다 좀 더 낫다 해서 바이오 베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바이오 시밀러 그래서 이제 그렇죠. 발음이 역시 좋으시네요. 먼저 바이오 시밀러를 손댄 거예요. 원래 이제 레미케이드라는 약이 특허가 만료가 돼서 렘시마를 출시하게 된 거예요. 이쪽 대형 제약사들이 했던 거 전통적인 제약사들이 했던 거에서 제네릭에 해당되는 거는 쉽게 말해 뭐냐면 비아그라가 화학 합성 의약품이에요. 화학적으로 합성해서 의약품을 만드는 건데 비아그라 특허가 만료가 되자 한미약품에서 제네릭인 88정을 내놨죠. 지금 88정이 더 팔팔하게 잘 팔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넘어서는 거예요. 대신에 대신에 제네릭은 오리지널 의약품보다 낮은 약가로 들어가야지 성공하겠죠. 왜냐하면 비아그라의 아성이 세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셀트리온도 바이오 의약품 쪽에서 바이오 의약품의 오리지널인 레미케이드. 다들 레미케이드를 쓰겠죠. 이건 주로 무릎 관절이라든가 이런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예요. 그런데 레미케이드가 특허가 만료돼서 셀트리온이 바이오 시밀러인 렘시마를 만들었죠. 그런데 레미케이드의 아성과 그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이오 시밀러는 제네릭이랑 똑같이 낮은 약가로 침투를 먼저 해서 그 시장을 점령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렘시마가 낮은 가격으로 점령을 했죠. 그다음에 쭉쭉 나와요. 트룩시마, 허주마 지금 셀트리온의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3개예요. 레미케이드의 바이오 시밀러인 렘시마 그리고 릭툭산의 바이오 시밀러인 트룩시마 이거는 혈액암 적용이고요. 허셉틴의 유방암 적용되는 허셉틴의 바이오 시밀러인 허주마 이 3총사예요. 얘네가 유럽을 완전히 정복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미국 진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자료를 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예요. 왜냐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아까 유럽, 미국의 마케팅이나 판매를 담당하기 때문에 거기서 보면 지금 미국 시장 매출이 50%고 유럽 시장이 38%예요. 미국 시장을 나중에 진출했는데 미국 시장 매출 비중이 더 높아졌어요. 훨씬 크네요. 지금 더. 지금 요즘에 변한 거고 2020년부터 2020년도 3분기 자료로 유럽은 나와 있는데 유럽의 램시마가 52.8, 래미케이드 26.7 오리지널 의약품을 더블 스코어로 이겼습니다. 그렇죠? 래미케이드가 오리지널이에요. 2020년 3분기 허주마가 15.9, 허셉틴이 54.2 허주마는 허셉틴에 비해 아직 조금 많이 뒤지고 있지만 이 시장을 먹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트룩시마를 먼저 했어야 했는데 2020년 3분기 유럽의 트룩시마가 38, 리툭산이 35.8. 여기도 이겼죠, 지금. 리툭산이 오리지널인데 바이오 시밀러인 트룩시마가 이겼어요. 유럽에서는 지금 트룩시마랑 지금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의 점유율을 다 이겼어요. 그다음에 미국. 미국은 4분기 자료까지 나와 있는데 2020년 4분기. 미국의 인플렉트라. 램시마인데 미국에서는 인플렉트마라고 풀려요. 인플렉트라가 11.8. 레미케이드 81.5. 여기는 아직 오리지널 의약품이 상당히 세죠. 이제 이 시장을 많이 먹겠죠. 앞으로 성장성이 더 있는 거예요. 2020년 4분기 트룩시마 19.8. 리툭산 59.6. 미국은 아직 많이 차이가 나죠. 오리지널 의약품에 비해 셀트리온의 지금 바이오 시밀러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그 받고 말하면 먹을 시장이 더 크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 4분기에 미국 자료에 허주만은 별로 없는 게 미국은 허주마가 제일 늦게 진출했어요. 그래서 아직 미미하지만 미미한 만큼 받고 말하면 더 먹을 시장이 많다. 유럽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 시밀러는 램시마 트룩시마 허주마 삼총사 이게 매출을 담당하고 있는데 유럽은 지금 거의 점령이 끝났고요. 바이오 시밀러인데 오리지널을 이겨버렸어요. 이겨버렸고 미국은 지금 진출했는데 이제 유럽의 상황을 봤을 때 먹을 게 많다. 더 낮으니까 유럽에서 효과가 지금 성능이 증명됐죠. 효능이 증명됐잖아요. 그런데 약간은 더 싸요. 오리지널보다. 그러면 이제 셀트리온 걸 쓰겠죠. 그래서 이쪽이 계속 좋고요. 그다음에 램시마 SC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또 2009년에 CMO 사업을 중단하고 램시마 연구 개발에 집중해서 이런 성과를 이뤘죠. 바이오 시밀러에서는. 그런데 그다음에 또 분기점이 램시마 SC예요. 이건 뭐냐면 램시마를 비롯해서 원래 대부분의 약은 IV로 맞아요. 정맥주사형. 뭐냐면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고 환자복으로 갈아입어요. 그다음에 간호사가 와요. 숙련된 간호사가 정맥에 꽂아요. 바늘을. 그다음에 톡톡톡 두들기는 거 아시죠? 한 2시간을 맞아야 돼. 병상에서.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병상 가기도 싫고 그렇잖아요. 그거를 SC 제형으로 바꿨다는 거죠. 피아주사 제형으로. 우리가 집에서 배둘레헴에 놀 수 있다는 거죠. 배. 배둘레헴이나 엉덩이에 꽂을 수 있다는 거죠. 배 지방에. 그렇죠. 의료진한테 조금 교육을 받으면 매뉴얼을 보고 환자가 스스로 맞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제형 변경을 했는데 이게 뭘로 인정을 받았냐면 2019년에 EMA. 아까 유럽의약품청이라고 했죠. 그냥 그거예요. 우리나라 식약처라든가 미국 FDA에 해당되는 건데 바이오 베터를 심사하는 확장 신청 절차를 적용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바이오 베터 아까 얘기했죠. 화학합성 의약품 쪽에서 유사한 게 유사하게 만든 게 제네릭 그다음에 계량 신약 여기서는 바이오 시밀러가 오리지널하고 유사하게 만든 거 그다음에 바이오 베터는 신약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제형을 변경했는데 신약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럼 이게 무슨 왜 분기점이라고 얘기를 했냐. 그동안 바이오 시밀러 유사하게 만들던 복제약 회사에서 셀트리온이 신약 개발 회사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중요한 아이템이라는 거죠. 렘시마 SC가요. 그러니까 레미케이드에 비해서 렘시마는 싼 약가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바이오 시밀러는 싼 약가로 들어가야 돼요. 오리지널 약이 워낙 세니까 명성이 있고 그런데 렘시마 SC는 바이오 베터, 더 낫다. 신약이에요. 신약. 이건 어떻게 되냐면 특허권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렘시마가 먼저 시장을 치고 들어가서 점유율을 넓힌 거지 렘시마 이후에 이제 특허가 풀렸는데 셀트리온만 만들 수 있겠어요? 레미케이드에 특허가 풀리면 누구나 다 복제해서 만들 수 있어요. 누구나. 그런데 먼저 1등으로 깃발을 꽂았기 때문에 점유율을 높은 거지 뒤에 그럼 렘시마보다 더 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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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효능 비슷한 거 수두룩히 나와버리면 점유율을 뺏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이오 베터는 어떠냐? 특허가 인정이 돼요. 신약이니까. 그러면 신약이니까 값을 더 받을 수가 있죠. 오리지널 레미케이드보다 오히려 렘시마 SC로 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비싸게.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주가 측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얘기를 해볼까요? 네,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결국 렘시마 SC, 이게 유럽 허가를 받았고 이게 유럽, 미국 이쪽으로 가면 신약이기 때문에 돈을 더 받을 수 있으니까 단가가 높아진다. 이거 모멘텀 하나. 거기다가 아까 휴미라 바이오 시밀러 유플라이마가 2월 달 유럽 판매 허가를 취득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총사가 되는 거예요. 렘시마, 트룩시마, 허주마가 자리를 잡았는데 거기에 유플라이마가 들어와요. 그런데 이거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시장이 큰 거예요. 휴미라가 전 세계 의약품 매출 순위 1위기 때문에. 그러니까 레미케이드, 리툭산, 지금 허셉틴보다 훨씬 더 큰 시장이 열리는 거죠. 이게 큰 거예요. 플러스 두 번째. 그다음에 세 번째 모멘텀. 레키로나주.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잘 안 먹히고 있다고 하는데 물론 백신이 최종 게임 체인저죠. 백신. 백신은 예방을 하는 거고 치료제는 걸린 사람을 치료하는 건데 결국 백신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안 걸린 사람을 다 예방해야지. 그러면 걸리게 다 냅뒀다가 치료를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그게 있어요. 세 가지 모멘텀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모멘텀은 좋고 셀트리온은 자리만 보면 된다. 제가 셀트리온 질문을 본격적으로 드릴게요. 공매도 비중이 다른 종목에 비해 높죠. 가장 큰 우려감이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도 투자를 권유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셀트리온을 왜 2주 전에 갖고 오지 않고 왜 이제 갖고 왔냐. 제가 원하는 자리에 왔기 때문에. 저점 매수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갖고 온 거고. 그래요? 셀트리온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세 개 다 마찬가지예요. 세 개 다. 반도체 소부장 얘기 드릴 때도 얘기 드렸잖아요. 그때 이제 때가 왔다고. 다 맞았잖아요. 제가 때가 왔다는 거는. 왜 지금이 때라고 보시는 거예요? 월봉에서 10개월 선에 왔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월봉 보시는 거예요? 네. 월봉에서 10개월 선에 왔을 때 그래서 그때 반도체 밸류체인 읽어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원익 IPS부터, PSK부터, 코미코부터, 테크윙 어제 날아갔죠. 네페스, 테스나. 전부 다 10개월 선의 조정이 거기까지 왔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이런 스토리들을 엮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 스토리들을 엮어서 얘기 드리는 게 아무 때나 쓸모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딱 쓸모가 있는 거죠. 이 3사가 모두 이제 작년 말 정도에 고점을 찍고 주가가 많이 떨어진 이후에 행보를 하고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 종목들이잖아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마음고생하는 거고 신규매수자는 너무 지금 좋죠. 왜냐하면 지난해 말에 너무 떠서 바람만 보고 저거 LG화학처럼 가버리는 거 아니야 했는데 4개월 조정이 나왔네. 지금 너무 좋은 타이밍이 왔어요. 지금 이 시점을 매매 타이밍으로 잡으신 이유가 우리는 또 타이밍 싸움이 아주 중요하니까 기술적인 매력 이외에 어떤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 건가요? 지금 갑자기 관심을 조명받아서 늘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뚜렷한 재료나 모멘텀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일단 아까 모멘텀은 기본적인 스토리로 세 가지 설명을 드렸고. 그런데 그거는 너무 설명 잘해주셨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회사가 늘 가지고 있는 그런 호재잖아요. 네. 알고 있으면. 누구나 알고 있지만 결국에 셀트리오는 자리만 보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셀트리오는 이제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잖아요. 제가 바이오벤처 회사와 많이 비교해서 얘기 드렸죠. 믹스나인처럼 연습생이 픽업을 못 받으면 가수의 꿈을 버려야 된다. 그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바이오벤처가 기술 수출이 안 돼버리면 상패를 당하거나 거래 정지가 돼버리거나 사업을 접어야 되거나 아니면 돈을 당장 벌어야 되니까 안 되는 화장품 사업에서 돈 벌고.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걱정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전판이라고 표현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큰 수익으로 완전 퀀텀 점프하는 기업을 꼭 뽑아내서 미래의 셀트리온을 발굴해내겠다. 물론 발굴해내시면 좋겠죠. 그런데 미래의 셀트리온을 발굴해낸다는 게 그렇게 쉬울까요? 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그냥 현재 셀트리온은 그런 일은 없어요. 임상 3상에 실패해가지고 완전 어그러져서 회사가 퇴출되거나 이런 일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리만 보면 된다는 거죠. 그게 기본적인 모멘텀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3개 중에는 제가 보기에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탑픽입니다. 왜요? 유럽하고 미국에 그동안 대행사를 통해서 팔았는데 이제 유플라이마랑 램시마 SC를 셀트리온 헬스케어 직판으로 팔게 돼요. 그러면 대행사의 수수료를 덜 떼주겠죠. 그럼 수익이 더 늘어난다. 지금 신규로 보시는 분들이 신규로 대응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투자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셀트리온 그룹주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고생하시는 만큼 기업의 가치를 재평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시간이 다 됐죠? 네. 다 됐습니다. 뭐요?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셔도... 마지막으로 차트 궁금하신 말... 하나 질문 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바이오 ETF 종목 어제 소개 안 해주셨잖아요. 코드번호와 어떤 바이오 ETF가 좋은지 소개를 좀 해주시고 마무리를... 한국에서 미국 거를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코스다. 아, 코덱스. 코덱스 미국 S&P 바이오. 미국 바이오. 네. 미국 투자하면 양도 소수세 물잖아요. 250만 원 이득 이상부터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는데... 이거는 그냥 상장지수 펀드인데 매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코덱스 미국 S&P 바이오를 투자하시면 S&P에 있는 바이오 업종에 전체적으로 투자하는 거고... 알겠습니다. 상장 폐지상에서 없어지잖아요? 그럼 다른 종목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게 ETF의 장점이죠. 그게 ETF의 외력이에요. 상패를 안 당한다는 거. 전문가들이 관리를 해준다는 거. 네. 그거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바이오 비중이 높고 셀티런 그룹주도 비중이 높아서 만약 바이오주 관심이 있으면 코스닥 인덱스에 투자하라는 조언도 저는 유동훈 본부장과 며칠 전에 얘기하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나오시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열섭 소장과 함께 신소장의 시그널 이어갔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이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